응! 맛있어 맛있어! 우와 꼬리봐 웃음 웃으세요 나라가서 다시 마신다 꼬리는 왜 다시 들어요? 잠시 후... 방금 돌아가는데 피곤을 너무 많이 웃었고 다 보옛은... 우와! 꼬리 또!! 맛있다 그러면... 다행히 어디 가고 싶어? 저거 뒤진 기분이 좋지? 그리 가는 포스트잇 그냥 싹 다행히 가고 있겠지? 아니, 아래 기다리게 가고 싶어 이렇게 가고 싶어 시끄러워서 윽 임 윽 흐어엉 딸 다 아 또래 흐어엉 여전히 공둥이 만지는 게 싫어? 자기야 너 방금 내가 준 간식 두 개나 먹은 거야? 내가 너보다 몇 살 만한 줄 알아? 진짜 천사야? 왜 이렇게 예뻐? 그 사람이 자기소개해 봐 여기다 여기 코가 돼지롱 또 다른 쇼 훈련 쉬운데? 어묵 그러면은 아무아덕 좋아 이제 다른 집중 빨리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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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몇 개 다시